언제 슬라이스가 나고 언제 훅이 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아 이거를 내가 왼발 기준으로 했을 때 몸이 못 가고 체가 많이 돌아가게 생겼으면 훅라이 반대로 이렇게 왼발이 낮고 오른발이 높고 이런 상태에서는 체가 휘둘러지기가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몸만 돌겠죠? 그러면 헤드가 계속 열린 채로 오니까 좀 더 슬라이스가 나는 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오르막 라이에서는요 좀 더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체중 분배를 어떻게 주냐 왼쪽에 주냐 오른쪽에 주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이 높고 낮은 경사지에서 칠 때에는 내 어깨의 기울기를 땅과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중턱에다가 똑바로 서가지고 때리면 이렇게 찢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체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의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 기울기를 일단 기울여서 내가 자체적으로 평지를 만들어주세요 어깨랑 골반 같이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오른발에 굉장히 무게가 눌러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른발을 누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윙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4분의 3 스윙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스윙을 좀 작게 해서 우측으로 밀지 마 이것도 똑같아요 우측으로 밀지 말고 제 다리에서 끝까지 스윙하면 돼요 제 다리에서 여기가 정말 잘 막혀요 왜냐하면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잘 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팔로만 치게 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올라가면서 맞아가지고 공이 여기 똥똥똥똥 뛰어가는 그런 짧게 가는 샵 혹은 타핑이 많이 나는데요 아예 공이 안 맞고 여기에 치는 샵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죠 근데 어깨 기울기를 맞춰놓고 또 이 골반을 기울기 확실하게 해서 왼쪽 골반 올려놓고 오른발 누르고 오른발이 누른 채로 뒤에서 서포트를 확실하게 해준 다음에 스윙을 하자는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탄도를 보고 이게 아셨겠지만 높게 떠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서 원래 이 7번 아이언의 각도가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클럽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짧아졌다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클럽을 긴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클럽 짧아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우면 누우면 거리가 더 짧게 나가니까 7번이 8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6번을 잡으셔야 됩니다 7번 들고 6번 들고 6번 들고 5번 들고 5번 들고 4번 들고 오케이 고! 자 뒤에서 휘두를 거예요 뭐야 뭐야 잘 쳤다 오!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몸만 먼저 가고 이게 체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요런 라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애경이는 이런 느낌으로 체가 좀 빠져주는 느낌이 좀 필요해 한 번 더 해봐 세번에! 잘했어 와! 근데 빠지는 느낌 너무 좋지 어! 그래! 그러니까 너가 여기를 약간 이렇게 디뎌놓고 쭉 하고 넘기는 느낌이 필요한데 넌 맨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 왼팔 느낌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쪽은 몸이 이렇게 안 넘어가는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행위봐! 행위봐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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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작이야! 드루! 이리와! 클림아! 백스윙을 할 때 왜 이렇게 팔을 뒤로 잡아 빼기만 하지? 위로 올려야지, 어서 해봐. 위로 만세하듯이 이렇게 팔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돌면서 이렇게 만세해서 팔이 좀 올라가야 되지. 근데 헤리미는 지금 맥스윙 이런 느낌이 좀 강해. 그러니까 칠 때 힘을 쓰기가 좀 어려워. 탕 하는 느낌을 쓰려면 맥스윙 때 밀지 말고, 몸 밀지 말고 돌면서 위, 돌면서 위. 그 다음에 내려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보내줘야 돼. 오케이? 치긴 쳤다! 치긴 쳤다! 쟤 무릎 봤어? 너 무릎이 구부러진 채로 버티고 있잖아. 뭔가 어정쩡한데 뭐가 어정쩡하지? 골반 가뿌실까? 오른발 눈부고 그렇지. 오케이. 좀 낫지?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팔 휘둘러! 우리 헤리미는 오른손으로만 스윙 해볼게요. 여기서. 오른손, 네네네. 공 필요 없어요. 자, 오른손으로만 스윙을 해볼 건데요. 어드레스를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뒷 찜져볼게요. 그 다음에 하프 스윙만 해볼까요? 이상하지? 어. 휘둘러봐. 못하겠지? 너 오른손 역할이 지금 아예 없는 거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백스윙. 휘둘러! 좀 낫지? 좀 낫지? 다시.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 스윙을 해서 이 오른손의 역할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왼손을 손바닥이 정면, 그러니까 지금 저의 위치를 향하게 해서 손목으로 잡아. 그 다음에 얘가 멀리 가지 않게 이렇게 잡고 백스윙 해봐. 몸은 돌려야지. 그러면서 손목 꺾으면서. 그렇지. 헤리미는 공 봐. 여기에서 이 손으로 또 손목을,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았으니까 같이 데리고 와. 오른팔이 뒤에 남지 않게. 왜 이렇게 빨리 팠어 팔꿈치를? 그렇지. 팔꿈치를 구부리고 왔다가 여기서 펴야지. 여기서 이렇게 맞지. 근데 여기에서 헤리미가 팔을 피면서 오니까 이렇게 여기 맞잖아. 그치. 팔꿈치를 구부려서 모아서 팔꿈치 손목, 팔꿈치 배꼽 찍고 손목. 이 느낌이 필요해. 오케이? 어. 오른팔로 스윙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른발 누르고. 하나, 둘, 회전!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치면 돼. 자, 해보자. 자, 여러분. 오른팔 중요했어요. 지금 오른팔. 왜냐? 여기는 몸이 막혀있기 때문에 체를 좀 더 쭉 보내줘야 되거든요. 피 돌아가지 않게. 하나, 둘, 셋! 잘해! 그렇지. 이 정도로 좋아. 한 번 더. 우와.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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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나 많이 늘었어. 뒤에서 휴들라. 이거 오른팔이 백스윙 때 이렇게 빼고 말았어요. 쭉. 짝. 다시 한 번만. 쭉 짝. 오, 욕심 생겼어. 예이. 네이. 아, 하시아. 내가 못 하나 봐. 이렇게. 가자. 오른다리 벗혀야 돼. 벗히고 휴들라. 우와. 나 수신 거 아니야? 비싸 드림아 돈 받아? 피글럼! 잘했어